4야 명문클럽 챔피언십 선출부 1라운드 경기 부천 김포인접 지역에 맞닿은 라이벌 부천 피저스 베이스보 클럽과 HS벤더스의 16강 예선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다리 야달꼬치입니다 주단베어스 89년 프로 선출 이주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을 밀어쳤는데 한번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송구 세입이 됩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주고 75년 서울고나풀 이병근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3개의 바깥쪽 빠른 볼로 힘으로 눌러 삼진을 잡아내는 김민재 투수입니다 하지만 하나 출신 84년 프로 선출 박대원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볼을 한번 놓치고 다시 잡아 이루 송구 이것을 놓치며 초반 어이없는 실점을 하고 맙니다 바깥쪽을 밀어쳤는데 짧은 타구에 행운의 우환이 되고 좋아하는 신인석 선수입니다 왜 높이 뜬 볼 거리가 좀 짧은데요 볼을 잡아 송구 아 송구 동작에서 볼로 쳐 또 한 점을 허용합니다 7번 김태근 선수의 타석 바깥쪽 빠른 볼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세계의 바깥쪽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대단한 김민재 선수입니다 1번 중출 김용주 선수의 타석 대눈 피트 볼 유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이루 송구 깔끔한 수비에 원아웃이 됩니다 낮은 볼을 잡아당겼는데 좀 짧은데요 우플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2회초 권성훈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바깥쪽에 뚝 떨어지는 커버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민재 투수입니다 인코스를 받아쳤는데 유직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다음 타자를 플랫으로 내보내고 2번 송재성 선수의 타석 투자 뜁니다 아 볼이 높은데요 세입이 아 발이 떨어졌나 봅니다 아웃이 됩니다 아 발이 떨어졌네요 강연자실한 인주영 선수입니다 이에 말 납불 정일양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에 스윙 원 스트라이크 좀더 빠진 볼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한가운데 낮은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기쁨 선수입니다 커버볼을 밀어쳤는데 후중간에 떨어지는 볼이 매우 넓은 삭교우야구장 펜스까지 계속 굴러갑니다 5월 3루타를 기록하며 기뻐하는 임종찬 선수 그 와중에 뭔가를 지시하는 김홍석 감독님입니다 7번 김도용 선수의 타석 인코스에 원 스트라이크 한 번 더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히트 바깥쪽 속구를 받아쳐 중간으로 따라가는 1타점을 만드는 김도용 선수입니다 7번 김준승 선수의 타석 히트 이야 제대로 맞았습니다 잡히고 맙니다 역으로 오는 바람과 박대원 선수의 넓은 수비에 아웃이 되고 맙니다 야달코치에게 인사를 매우 잘하고 인성 좋고 잘생기고 야구 잘하는 장은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바깥쪽 거부볼을 그냥 지켜봅니다 3회초 70년 납풀 송재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은 볼을 밀어쳤는데 유격수가 자발로 송구 원 아웃이 됩니다 깔끔한 수비를 보여준 이병근 선수의 타석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아 이것도 잡히고 맙니다 어 잘 맞는데 8.4년 프로 선출 박대원 선수의 타석 바깥쪽 거부볼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자발로 송구 아웃이 됩니다 깔끔한 유격수 수비를 보여준 키움 출신 김상현 선수입니다 3회말 9번 이정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변화구를 잡아당겼는데 아 짧은 타구에 빨리 송구하려다 볼로 치고 맙니다 1번 김용주 선수의 타석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살짝 높은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인코스의 기가 막힌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기쁨 선수입니다 2번 고용삼 선수의 타석 뇌 높이 뜬 볼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5풀로 잡힐 줄 알고 기류하려다 2루에서 아웃이 됩니다 머스케아는 신인석 선수입니다 3번 프로 선출 김상현 선수의 타석 뇌 높이 뜬 볼 1파 풀로 3아웃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나풀 프로 선출들을 상대로 매우 잘 던지고 있는 김민재 투수입니다 바깥쪽 속구를 잡아당겼는데 중풀로 1아웃이 됩니다 커버볼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포구하여 1루 송구 2아웃이 됩니다 밀린 타구 3루수가 포구하여 1루 송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외누 피트 볼 어 애매합니다 아 애매한 코스에 떨어지는 조안으로 1루에 진로하는 정일양 선수입니다 5번 임종찬 선수의 타석 히트 인코스를 잡아당겨 조안이 되고 오늘 멀티 히트를 기록하는 임종찬 선수입니다 커버볼을 잡아당겼는데 짧은데요 맨손으로 바로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주는 권성훈 3루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3루 송구 2아웃이 됩니다 네 높이 뜬 볼 짧은데요 이걸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3아웃 2루을 교대합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준 권성훈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아아 볼을 놓쳐 주자를 살리고 맙니다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하는 임종찬 선수입니다 9번 김정목 선수의 타석 바깥쪽 빠른 볼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바깥쪽에 완벽한 커버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야 오늘 남풀 중출 심지어 프로 선출 상대로 전혀 기가 죽지 않고 환상적인 피칭을 하는 김민재 투수입니다 야 거기에 연선대를 졸업한 코미년생이라니 아 부럽다 부러워 프로 선출 이주영 선수의 타석 주자 띕니다 커버볼에 원 스트라이크 그리고 이루 송구 세입이 됩니다 이루 견제 아 주자를 맞춰 볼이 굴절 되고 맙니다 유격수가 잡아 삼은 송구 송구 미스로 세입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권성훈 선수 잡아당긴 볼 유격수 옆을 빠지는 중안으로 또 한 점을 불러들여 역전을 만드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밴더스의 투수가 언더핸드 이정훈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2번 70년 납풀 송재성 선수에 타석 주자 띕니다 포수에 앉아 쏴 아 볼에 손등을 맞았나 봅니다 다행히 큰 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트 인코스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매우 큰 삽교 야구장 펜스 앞에 떨어지는 5월 3루타로 도안점을 불러들이는 송재성 선수입니다 히트 투수 발목 옆을 빠져나가는 빠른 타구의 중안으로 도안점을 주어 점수가 5대2까지 벌어집니다 프로 선출 박대원 선수에 타석 1루 땅 골 1루 수가 잡아 언더토스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더블이 됩니다 역전을 허용한 5회 초 공격이 이제서야 마무리됩니다 5회 말 이정훈 선수의 타석 카우보보를 잡아당겨 깔끔한 조안을 만드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1번 김용주 선수에 타석 투수 당 골 투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 1루에 송구해보지만 세입이 됩니다 잡아당긴 골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스플리터를 잡아당겼는데 1루 수가 몸빵으로 막아놓고 침착하게 베이스를 터치하여 3아웃입니다 부천 화이팅 감사합니다 2개 아니에요? 그것만 가져야지 이건 NVC인거야 이건 NVC 어... 이건 내꺼 이것도 내꺼 들어가세요 네 6회 초 신희석 선수에 타석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슬라이더에 삼진을 다가검합니다 오늘 첫 타석에 양조욱 선수에 타석 한가운데 낮은 볼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히트 이야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 파울 옥런이네요 스윙 삼진 으음 안쪽으로 파워주는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정훈 투수입니다 아 글러브에 굴절되어 두뇌 안으로 투자를 살리고 맙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자바일로 송구 아웃이 됩니다 이제 6회 말 마지막 공격에 정일량 선수의 타석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자바일로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히트 인코스 볼을 받아쳐 깔끔한 중안으로 오늘 트리플한타를 기록하고 승리의 부위를 날리는 임종찬 선수입니다 찬스를 살려야하는 상황에 김도용 선수의 타석 높이 뜬 볼 애매한 지역인데 중견수가 전진 수비하여 투아웃이 됩니다 7번 김준승 선수의 타석 커버볼에 원스트라이크 터 떨어지는 커버볼에 스윙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기가 막힌 커버볼로 삼진을 잡아내며 부천과 벤더스의 16강 경기는 5대2로 부천이 승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MVP는 라구볼드에서 증정하는 게르마님 목걸이 10만원 상당의 게르마님 목걸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원들이 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잘하는 벤더스를 이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부체스 화이팅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